대한민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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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기야 소리를 더 올려봐 대한민국 대한민국 합치만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거 맞는 분은 조언하고 발바닥 하실래요 발바닥? 명창 유혁 선생님 고생을 안 해주십니다 명창 유혁 선생님 다음 친구에요 대한민국 너무 실패 너무 실패 잘해야 돼 이거 못하면 지어도 어쩔 수 없어요 대한민국 좀 더 높여봐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좋았어 좋았어 자 일단 저 제가 남았는데 북을 누가 쳐줄까요? 제가 방수가 쳐줄까요? 방수가 뭐 보세요?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따지면 그죠? 제 평소 실력만 웃지마 내가 웃지 않으면 돼 내가 웃지마 북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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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세요 자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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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 서 있어 여기 서 있어 여기 서 있어 서 있기만 하면 돼 서 있기만 하면 돼 아니 마지막 끈 마지막 끈 아니 이루고 있어 이루고 있어 이루고 있어 이루고 이루고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누워있으면 돼 여기서 이제 보고 여기서 서 두 оф 도와줘 그대로 신중한 진권점로 내가 안 오실 수 있어 내가 안 오실 수 있어 야 마지막 깬인데 마지막 깬 정말 세다 정말 세다 어떤 상황에서도 왜? 아 너무 웃겨. 아 해봐요 진짜. 제 마지막이에요. 시작. 다행히. 다행히. 야 준비해. 준비해. 명찬. 고마워. 고마워. 아 이런게 어딨어요. 빨리 마세요. 발바닥 마세요 발바닥. 최고의 런닝맨 명창을 찾아라. 한 분은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강 감독님이. 성공하신 분이 몇 분 없어요. 자 하나 둘. 셋. 일현민국. 세 명동. 세 명동. 세 명동. 세 명동. 세 명동. 재 Griffin 11thSeon. Okay.